대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홍준표 시장이 분명하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정략적인 그런 움직임 이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단장 한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모든 장관들이 하부 단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입장 에서도 광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확실히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돌팔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변호사 출신들이나 율사 출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장동혁 씨나 이런 사람들 다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광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을 때 직무상 책임을 묻게 되면 말이 안 된다고 알 건데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안철수 씨의 꼭 아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철수 씨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안철수 씨가 언론에 응한 내용들을 찬찬히 보니까 그냥 레토릭 그냥 수사입니다 수사 건사한 이야기 보수의 정신이 어떻고 최상병 특검하고 보수 가치하고 무슨 여러분들에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 생대를 쓰는데 이쪽에서 뭡니까 방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의 호불호하고 떠나서 제가 여러분 대통령 입장을 가끔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달 하지만 이 문제는 대통령 입장 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찬성을 표하지 않습니까 김웅 유의동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웅 씨는 내가 송파에 출마했던 분이니까 알겠고 또 최재형 그 여러분들 판사 출신들이 보시게 되면 김웅 의원은 그따위 당론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그따위 당론을 이게 이제 늘 이야기 하지만 사심을 갖고 여러분들 사안을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판단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투쟁력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최재형 당당히 받아들여야 된다 참 기가 찬 거죠 아니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이쪽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냥 떼를 쓰는데 그거를 뭐 당당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안철수씨가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다 아닌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드리는 게 선진국 을 품겨있는 나라인 거다 그랬어 그러면 특검해야 되냐 그 다음에 무슨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 이야기는 누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리가 당연하게 홍준표 시장 이야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한번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적입니다 최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 작전 여부에 있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논평의 특징은 간단 명료하고 핵심을 항상 지적하는 거죠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겁니다 현장 지휘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최상병을 투입한 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럼 그 지휘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죄책임까지 묻고 구체적으로 주의 의무가 없는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는 것은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입니다 정무적 대처 이전에 여기 문장해독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쟁점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이고 현장의 현장지휘관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는 무리하게 이런 최상병을 투입했기 때문에 책임을 거선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 없었던 현장에 없었던 사단장하고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간단하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지휘관들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는 것이 이 2차 효과 3차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앞으로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군 지휘관이 이만큼의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터지게 되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가 여러분들 시민 나와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예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여러분 수근수근하지만 홍준표 시장 혼자서 뭡니까 그걸 막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변호 판사 판사 검사 출신들이 국민의힘에 많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이런 몇 문장의 모든 사건들을 다 해설 하지 않습니까 외물이 수고 법리적으로 외문제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어떤 건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항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어떻든 더블당 내의 젊은 여러분들 그런 세력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끈덕지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가 쉬운 전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또 국민 감정에 편성하에 재의의 이 포결 시에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위원들 참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한심합니다 사감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마지막까지 목니 부리지 마시고 조용히 물러가 다음 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춤추는 정치보다 여론 을 선도하는 정치가 참된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좀 해줘 야 되지 않습니까 다 법을 아니까 구체적 주의 의무가 주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다 비급하고 소심해져 버렸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은 진단일 뿐만 아니고 이 문제가 앞으로 군에 끼칠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경고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홍준표 시장과 같은 노선에서 메시지를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줘야 되고 국민의힘 내부에 여론에 팬성해 가지고 더블당의 그런 정치 공작에 놀아나지 않아야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국민의힘 내부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이 홍준표 시장의 오늘 논평은 아주 잘 쓴 논평입니다 § 4